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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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기억 곧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부어있을 텐데 아, 이거 좋았어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다, 아주 좋다. 약간 부어있는 느낌 났어. 부었어요, 지금. 지금 났어, 났어. 눈이 잘 안 꺼질 정도로. 현이 형, 너무 좋은데? 이거 좋은데, 형? 아, 이거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두 사람도 사실 굉장히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또 기본적으로 또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굉장히 간호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일단은 두 분이 캐치하시는 게 되게 빠르신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녹음하면 충분히... 또 얼마나 잘 만들어주실지... 어쨌든 이거 지금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그럴까요? 오늘 이렇게 딱 카트대로 한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. 어떡해? 1, 2, 3... 8개월, 7개월 만에... 떨리지 않아요? 노래를 하나 어떻게 내가... 들었어? 내가 갖게 됐어. 어? 제가 직접 대표가 돼서 이 곡에 딱 어울리는 우리 멤버들 중에 멤버는 진주하고 미주예요. 이 곡은 안 믿고 난 귀가를 하는 거야! 이따가 어젯밤처럼 이래 내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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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대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고장난 인형처럼 왜 멈추지 못해 이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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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귀엽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부어있을 텐데 오늘 만난 노래입니다 작곡까지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되게 빨리 캐치하셨잖아요 그만큼 멜로디가 쉬우니까 맞아요 대중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후반부가 너무 궁금해 빨리 녹음 좀 할 수 있게 연습 좀 해줘요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